현중 씨 뭐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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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특별히 PD님이 바뀌셨어요. 서순규 PD님에서 홍열 PD님으로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 홍열 PD의 현중 씨 뭐해요? 말투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제 말투야? 네. 현중 씨 뭐해요? 이번 해 기대할게요. 얼마나 재밌는지 알았죠? 현중 씨는 공연이 끝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오늘도 해냈어 뭐 이런 거 그냥 힘드세요. 오늘도 잘 끝났다. 내일은 오늘 아쉬웠던 부분들을 더 보완해야지. 라이벌이 왔네요. 현중 씨 뭐해요? 전 PD입니다. 현중 씨 뭐해요? 특집. 홍열 특집. 이번 해에는 찍는대요 자기가. 내 자리에 연락보다니. 어? 특집 아니에요? 현중 씨 뭐해요? 특집. 홍열 PD님. 현중 씨 어제 축구는 다 실패했죠. 네. 하나 더 됐습니다. 골프는? 골프는. 예상. 골프는 하죠. 제가 그래도. 축구날 요즘에 췄지만. 골프는 꾸준히 췄기 때문에. 골프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. 예상 3개 다 성공? 아 3개 다 성공. 제가 골프장에 쓴 돈이 얼마인데. 아 근데. 오늘 미각 있나? 미각 같은 거 없지. 미각. 아 근데 미각을 제일 잘하는 거 같은데. 그 이미 유튜브에서 다 검증됐잖아요. 못 하시는 거. 아니야 아니야. 지금 마지막 거까지 해서 2개 맞는 거 같아요. 뭔 소리예요? 내가 틀렸다고요? 아무튼 이렇게. 틀린 거는 3개 이상 돼요. 성욱이 어떻게 하세요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동그라미 저거는 진짜 맛있는데. 또 8개 밖에 멋있어요? 네. 하하하하 왜 이렇게. 왜 이 PD님 나 이렇게 까지? 하하하하하하 이 PD님은 좀 까는 스타일이네. 하하하하하하 아직 겁이 없고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식산세혁 PD님. 그만 까고. 이제 두세. 왜 이 음식. 홍현 씨가 자꾸 까요. 저. 뭐요? 질릴까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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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경호님. 하하하 너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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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문 자체가 되게 어제도 실패 하셨는데 오늘도 실패 할 것 같죠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대전에 형중씨 찍다가 팬분들한테 욕먹었잖아요. 왜요? 하하하하하 가린다고? 핸드폰으로 팬들이 찍고 있는데 제가 그 앞을 막았거든요. 하하하하 아 나와 막 막 이러고 뭐야 쟤 막 이러더라구요 아까 웃었던 것도 넣어주세요 혁찬 씨 코 고는 거 절대 응감이라고 누구야? 누구야? 누구 누구? 아 진짜? 멜로디가 있어 아니 형호님이 에이 여와면 세이허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세이허 게임들 어제 오늘 한 대여섯 개 있었죠 그 중에 가장 나 아까 팬들한테 공 던지다가 팬 얼굴 맞춘 거 봤어요? 마지막이 맑은 거 나 2층까지 던지려고 그랬는데 진짜 세 개 던졌는데 팬 얼굴로 바르고 가서 나 너무 아 이 자리를 빌어서 되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되게 욕심이 과해서 죄송합니다 천옥명 PD에 현중 씨 뭐예요? 어 특별판이야 특별판 특별판? 걱정되는데? 자꾸 까 근데 BJ가 자꾸 까 나를 시원해 어 맨날 질문이 이거야 뭐 해요가 아니라 어차피 실패하셨잖아요 잘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어떠세요? 계속 실패해 항상 멘트를 잘 하셔야죠 맞아요 나 실패하길 바래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패를 해야 춤을 추니까 안 되는 그런 의도 아 아 왜 우리 현중이 실패한 거야 제형이었는데 비켰던 이름 천옥열 안산사람 천옥열 안산사람 촬영의 신 촬영의 신 여러분 웨딩 사진을 찍을 때 천옥열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찍지 마세요 여기까지 캔디 삐 deixei 눈감 Gateway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